자 그럼 내러티브 관점 볼게요. 이 내러티브 관점은 13년 기초의 문제에 나왔던 거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러티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문학적 내러티브하고 역사적 내러티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갈색 책이 있어요. 갈색 책이 있는데 이게 논문은 두세 표로 구성이 됐거든요. 논문 세 푼인가? 그 내용인데 여기 제가 구조화 시켜놨긴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 갈색 책 읽어보시면 상당히 복잡해. 이만 했다 저만 했다 이만 했다 저만 했다 왔다 왔다 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 읽고 이 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를 가지고 갈색 책을 강도하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거야. 자 그러면 이 문학적 내러티브와 역사의 내러티브가 뭐냐? 이 문학적 내러티브는 문학을 역사와 동일하게 보는 거야. 역사나 문학을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역사와 문학은 다르고 역사는 팩트를 강조한다.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사실의 입각에서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쪽은 문학과 역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허구의 입각에서 뭐냐면 내러티브를 구성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학적 내러티브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하이트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개 역사학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대개 보면 포스트 모던이즘 입장에서 역사적 내러티브가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역사학자들이야. 이렇게 구글을 해보시고 그래서 갓세치가 이게 두 개로 크게 분류해갖고 서로 치고받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도프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논쟁증을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조와 이야기의 관계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러티브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죠. 전달 대상의 사건,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뭐 신화, 전설, 설화, 일화 이런 것들 그 자체예요. 내용 자체고. 그다음에 전달 방식, 담론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프로세트에 맞춰서 전달할 것인가. 요건데 요기에는 담론을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야기 구조. 자, 그럼 다시 이제 얘기해보면 자, 요 구조과 이야기 관계 중 문학적 내러티브는 구조를 더 강조해요. 이야기는 그냥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역사의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강조하죠. 이야기 속에서 구조를 이끄내요. 이야기 안에 있는 속에서 구조를 이끄내는 구조죠. 자, 그다음에 역사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문학적 내러티브는 역사의 내러티브는 단순하다. 그냥 시작과 끝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이것이 이것이고 그런 다음에 저것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기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역사의 내러티브에서는 역사의 내러티브 어떻게 보냐. 기본적 시작과 끝은 또 있지만 그 외에도 시간적 관점에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지되어 있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사건의 병도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이제 내러티브에서 강조한 역사적 사실 구성으로 봐요. 역사적 사실은 편집되어 구성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역사적 내러티브는 발견한 거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다음에 전달하는 방법에서 문학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을 생산할 채 현재인가 저자의 입장에서 역사적 사건을 재창조해서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만약에 역사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는 전달과 사건의 중요성을 비교해 볼 때 역사적 사건보다 기술의 관계. 어떻게 기술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당히 볼 때 역사적 내러티브는 기술보다는 역사적 사건의 관계야. 그 사건이 무엇인가. 팩트를 바탕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자, 표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표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갈색 책이나 남색 책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라도 상당히 맥락할 때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앞에 얘기한 담론이라는 말도 텍스톤에서는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이렇게 담론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프로시나 이런 것들 전달 방식으로 담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의미를 쓸 수 있는데 여기 표상의 의미도 좀 달라요. 표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린 것을 포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라고 언어라는 개 있죠. 개의 말을 들 때 개의 언어를 딱 들 때 말을 들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 이걸 포상이야. 그런데 이제 이 포상에 대한 개념, 그 관점이 좀 달라. 여기 문학적 네거티브는 언어를 통해 포상은 실제와 불의치하다. 비유를 통해 재창조에 불과한 거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 라고 부를 때 개라고 하면 개는 이제 머리가 있고 이렇게 발 네 개가 있고 주인이 오면 플랫폼 다 나와서 뭐 꼬이치고 그런 걸 연상시키잖아요. 머릿속에 포상이. 그런데 실제로 개를 보면 꼭 그런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면 도망가는 개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반해서 이에서 역사의 네거티브는 단식으로 얘기하죠. 언어를 통한 포상은 현실을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다. 개의 모습을 이제 연상할 때 개의 언어할 때 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지 자체가 개의 100% 모습을 다 떠오르는 건 아니죠. 개별적인 개가 또 개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적어도 8, 90% 정도의 개들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야. 주인이 오면 쫄랑쫄랑 찾아와서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는 게 개의 진정한 모습이죠. 진정한 모습뿐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도망가는 개도 많다. 그래서 언어와 떠오르는 포상은 다르다. 이쪽이 있죠. 이건 문학적 네거티브이고 역사적 네거티브는 언어가 나는데 포상을 언어를 통한 포상은 언어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입장인데 언어는 다 포상하고 실질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사회를 적혀있는 언어정도 사회를 언어로 적혀있잖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포상이 역사적 실질하고 다른데 이게 역사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틀리죠. 사회를 언어로 적혀있는데 이 포상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료에 있는 팩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름대로 역사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사료 속에 있는 것을 완벽하진 않지만 역사 사실을 인정하고 얘네들은 역사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문학적 서사에 불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러티브 역사 수업에 적용할 때 부작용들. 그런데 이것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좀 달라요. 여기 너무 상상력과 감정력을 고무시키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는 데 유용하다.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부적절하고요. 막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간접력을 매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낯설게 하기를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연대기 없이 간접력을 제거하고 너무 역사 상상을 제거하고 문미금전 학습 적용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네러티브하고 문학적 네러티브의 차이점이 있다. 너무 과도하게 상상력과 감정력을 고무시켜서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팩트보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고 허구만 강조하고 이에 반해서 역사적 네러티브는 너무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문미건조한 역사학습 적용이다. 그래서 똑같은 네러티브지만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다른 쪽이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문학적 네러티브하고 역사적 네러티브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도 정리를 했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먼저 살펴볼 게 문학적 네러티브죠. 문학적 네러티브는 문학이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구성됐다. 소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애들이야.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죠. 문학적 네러티브 내용을 보면 내용의 사회적 맥락보다는 구성 형식을 강조하는 데 강조 있어요. 하이트 같은 사람이 있죠. 구성 형식. 이걸 프롯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을 자기의 어떤 프롯에 맞춰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제시하는 데 있죠. 우리 식을 따로 악마의 편집을 한다고 할까요? 악마의 편집?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고 실제는 허구다. 허구를 작가의 어떤 프로세에 의해서 만드는 게 불과하다. 역사의 네러티브라는 것이.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의 외부적인 프로세에 묶어서 역사의 네러티브를 제시하는데 이때 역사 네러티브는 역사 네러티브 이거 유명한 게 아니라 역사 네러티브를 문학적으로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기승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문학성을 강조하고 구성을 중시하고 하이트 인원과 연결되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동명선화라는 신화가 있죠. 그런데 이 문학적 네러티브는 동명선화의 신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있는 프루트죠. 그 프루트는 저자의 어떤 생각에 나온 거고 그리고 현대인의 어떤 욕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문선화라는 신화를 다룰 때 동명선화의 신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보다는 동명선화와 유리왕의 극적인 만남 동명선화와 금화왕 아들과의 대립구조와 부회 탈출 과정에서 박진감 선수 등 작가나 현대인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 외부로 또 주어진 문학적 형식에 틀에 초점을 맞춰 네러티브를 선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는 구조 프루트를 형성한테 하는 소재에 불과한 거지 이야기 자체, 역사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동명선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명선화와 그걸 기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프루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네러티브 내용은 대상이 되는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네러티브 단인데 단순히 시작 끝, 연결의 줄거리에 불과하다. 그 외에서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맥락 같은 게 없고 그냥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에 불과하고 이것은 일어났다, 그것은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다. 단순히 기술의 대상이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네러티브 단순히 소재에 불과하고 시작 끝, 연결의 줄거리는 평소한 소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에 반해서 역사의 네러티브는 좀 다르죠. 구성 방식을 중요해요. 프로술 방식을 강조하는 네러티브 이론을 비판하고요. 이야기 자체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걸 강조해서 네러티브의 독자성을 강조하죠. 이야기 자체라고 신학, 전설, 설화, 이락, 위인의 일대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쌩으로 편집 이전의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안에 구조가 표현되어 있다. 구조 속의 이야기를 소재로 섞는 게 아니라 이야기 안에 구조를 뭐냐면 뽑아내는 거죠. 네러티브의 구조는 이야기 구조 위에서 정해지며 구성분은 발견을 강조한다. 프로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구성을 강조하는, 이 구성은 발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을 강조한 하이트 이론을 단점에 비판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동명서왕을 강조해도 역사의 네러티브는 달라요. 보면 동명서왕 신학을 할 때 작가는 현대인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 안에서 다르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 구조는 이거죠. 동명서왕과 유지하게 극적인 만남이라든지 근황의 아들 대구조. 이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현대인들이 그 관심을 가져서 그게 다룬 거죠. 하여튼 이야기 구조 안에서 다르지 않고 신화 자체는 구조 속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명서왕 부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남쪽의 고구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네러티브를 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서와 신화 속에서 역사적 구조를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부유에서 패배한 집단들이 남쪽을 계속 내려와서 고구를 세웠고 백제를 세웠고 구조를 끌어내는 거잖아요. 역사적 팩트를 바탕으로 이야기 구조 속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역사적 네러티브의 특징이죠. 그래서 역사적 네러티브는 사회적 맥락,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네레이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역사가가 해석하는 주관적인 어떤 해석들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역사가의 능력도, 하자의 능력도 바라겠죠. 나라이터는 역사가의 네레이션 능력, 이걸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도 동시에 고려한다.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형식적인 구조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호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나 역사적 사건을 번영한다.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현대인들이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의 범위를 뭐냐 하면 송사하지 않은 범위에서 전달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다음 사건이 일어났다는 네러티브 구조 외에도 역사적 사건 번영이나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메시지 호가적으로 전달하면 역사적 사건 번영도 포함되어 있다. 인식도 내지도 있고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문학적 네레이션팀은 역사적 팩트와 상관없이 전달하는 거고 역사적 네레이션팀은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팩트를 해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하면 호가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네러티브 구조가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 역사적 네러티브의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이게 뭐냐면 예전에도 시험문에 나왔던 톨포스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적 네러티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인 구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 호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건을 변화하고 거기에 또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역사적 네러티브의 특징인데 이 네러티브 이론을 역사적 네러티브를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여기 인식들을 반영한 거야. 역사적 네러티브에 대한 서수인식들을. 자, 그래서 이제 등장 배경을 보면 역사적 네러티브가 단순히 이러한 사건들 순서대로 구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톨포스 기능은 역사적 네러티브 구속에 시간의 내용을 따라서 세 가지 유형을 했고 거기에는 어떤 내재되어 있는 인식 그 당시 사람들의 내재되어 있는 인식이나 후대의 내재되어 있는 인식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톨포스 기능의 이론이 역사의 네러티브의 이론에 속하는데 이 톨포스 기능은 예전에 06년의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갈색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딱딱 따져요. 그래갖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 부분이 공연이 나왔으니까 벌써 이제 16년 전이 있나? 그럼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톨포스 기능은 역사 서술 방식이 세 가지 나왔어요. 연보, 연대기, 법미나 의미의 역사 세 가지 나눈 데 연보는 뭐냐면 객관적인 팩트를 기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기술한 거야. 이게 뭐 주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인강하게 그런 거 없어요. 1939년 9월 2일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묵했다. 이게 연보예요. 그런데 연대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객관적 팩트를 강조하긴 하지만 거기에 예전에 있는 사건들이나 사전 지식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도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2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는 유럽에서 아마도 전세이 끝났다. 독일은 폴란드 침묵을 이로써 유럽에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연보하고 연대기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 각오의 사람들이 쓴 거야. 각오의 사람들이 뭐냐면 사건을 보고 쓴 거죠. 각오의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난 시점하고 쓰여진 시점이 일체. 이걸 무슨 사조라고 했어요. 일체 사조라고 했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뭐냐.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있는 사건들이 쓴 거야. 시대가 시간이 흘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손바닥에 사건을 딱 엎어놓고 보는 거죠. 손바닥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알고 평가하는 거야.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역사는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다. 사료에서 보면 2차 사료적 역할을 하는 거죠. 쓰여진 시점보다 뒤에는 쓰여진 거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 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1939년에 9월에 유노벤은 제2차 세계를 했다. 1차 세계를 2차 세계를 했다. 개념은 후에 2차 세계를 끝난 후에 그 전에 그걸 2차 세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였던 개념이잖아요. 2차 세계를 이후에 사람들이 쓴 거라고 할 수 있죠. 고요 사회는 출발은 당선이 왕조교체에 넘어서 중세 사회에 전환이 되겠다. 여기에 중세라는 말 있죠. 중세라는 것은 한창호대 사람들이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눠서 쓰던 개념이죠. 후대 사람들이 썼던 개념이죠. 그리하여 고려태조 왕건은 후삼국 시대의 훈란을 수습한 후 통일국가의 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먼저 A인 연봉을 볼게요. 연봉은 단순한 기술이죠. 당시대 사람들이 이뤄났던 사건을 순서대로 기술한 거예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게 있고 C는 이렇게 있고 순서대로 기록되는데 이때 연봉에 기록된 사건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봉에 당대세계가 인간과 역사의식이 반영된다. 포멸 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했던 것을 기록한 것. 상당히 나은 대로 세계관과 역사의식이 반영된다. 왜냐하면 1939년 9월 1일 날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한 것만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동네 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질적인 살인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인데 이런 걸 다 제체 차치하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한 것.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했다고 선택한 걸 뭐냐. 이걸 기록한 건 이게 나름대로 역사적 어떤 중요성이 있으니까 생각한 거냐. 그러면 그 기록한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대세계관과 인간과 역사의식이 반영된다. 그리고 또 특징은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하정하지 않고 기록한 사건의 연속성 이후의 사건을 반영하지는 않죠. 객관적 팩트만 기술한 거고요. 연대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건을 전에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 이용해서 서수했다. 여기 보시면 20년간 지속된 평화 이걸 이제 정강기라고 하죠. 정강기. 이걸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해서 미래의 시간적 순서를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다가 인간관계 사건을 연결했다. 여기 보시면 독일은 폴란드에 침공했고 그 뒷문장 보세요. 이로써 유럽에서는 전쟁이 익혔다.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지금 중간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건의 선택의 위기야. 연대기 작가가 살았던 시대에 사라진 의식이 내포되어 있고 인간과 세계관 연대기 작가의 가치판단 지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 이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2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라든지 유럽에서 전쟁이 익혔다. 그런 폰 자체가 이런 인간관, 세계관 연대기 작가가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폰이죠. 그냥 언미나 의미의 역사.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갔어요. 이거는 A, B는 당시대의 사람들이 쓴 거죠. 과거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쓴 거야. 그래서 후세사관들이 역사적 사건 뿐만 아니라 결과적 지식. 그러니까 후세사관들이 이미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쓴 거야. 손바닥 안에 역사사실을 갖다 놓고 쓴 거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처럼 손바닥 안에 있는 역사사실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 쓴 거야. 그래서 여기는 시간적 관념이 관점이 내재되고 역사사실의 인식이 내재되고 있다. 이게 보면 이제 시간적 관념이 2차 세계되죠. 이런 것들. 역사적 인식 내재되어 같은 경우에는 중세사회라는 것도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 이것이 이제 엄밀한 의미의 역사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사건 순서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인식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테스트와 사료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앞에서 이제 내러티브를 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 서수에서 이제 하면 내러티브 테스트가 있고 내러티브 바탕으로 내러티브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책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 테스트가 있어요. 역사적 테스트는 설명책 테스트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이는 교과서에서 보여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마치 쓴 것처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사료 테스트는 여러분들 읽고 있는 상국사이나 상국유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전에는 09년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러티브, 설명책 테스트 그 다음에 사료 테스트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갈색 책이 있어요. 갈색 책을 펴보시면 갈색 책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식 시험에서는 약간 나오기가 좀 힘들어. 그걸 설명하면 객관식은 딱딱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문제 만들 수 있는데 저도 이걸 문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텍스트의 종류는 문제를 만드니까 좀 힘들더라고. 이게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긴 힘들어요. 문제 내기가 중간식 안에서는.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에 역사적 테스트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더태블 텍스트 그 다음에 설명적 테스트 사료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제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뭘까요? 객관적인 것처럼 이게 객관적인 것은 꼭 이게 팩트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 설명적 테스트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사유 테스트고 세 번째가 네더태블 테스트예요. 마지막으로 네더태블 테스트는 자신의 존재를 내세웠기 때문에 주관적인 포함들이 많죠. 객관적으로 못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의 반응을 익힐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걸 하면 제일 많은 네더태블 테스트죠.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유 테스트고 그 다음에 설명적 테스트예요. 설명적 테스트는 마치 자기가 신청 전지주의 작가 시점하고 권위를 내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보면 그냥 사실처럼 여기 있기 때문에 반응을 익힐 수 없어요. 이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사유 테스트는 여기 중간에 딱 있잖아요. 두 요소가 있어. 설명적 테스트와 네더티블 테스트가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거기 갈색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더 가깝냐면 네더티블 테스트에 좀 가까워요. 따로 별개로 설명하고 있지만 약간 가까워. 네더티블 테스트 쪽에 이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이제 네더티브는 앞에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한 건 사유 테스트하고 설명 테스트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설명적 테스트는 저자의 견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문, 논술문, 역사 교과서 같은 게 많이 쓰였던 테스트죠. 이것도 점을 찍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저자의 단점을 드러지지 않고 역사 사실을 객관적인 것처럼 서술한다. 그렇다고 실제로 객관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뿐이에요. 역사의 사건의 다양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설명적 테스트는 집단 기억을 지향하는 역사 교과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역사 교과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 교과서는 그 나라의 어떤 집단 기억을 효율적으로 가르친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적 테스트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하죠.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서 뭐냐면 학생들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서 국가가 요구하는 집단 기억을 심어주기 위한 거죠. 어떤 역사를 지향할 것인가 국가와 진보를 강조하고 그 다음 독자에게 정체성 일지강 도덕적 지향 유사로스 역사를 강조한다. 저자의 권위가 진리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설명적 테스트는 비판적 읽기 쓰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역사사실을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적 테스트의 문제점을 개성하기 위해서는 상반된 해석을 제시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그리고 인식방법 역사경험을 한다. 인식방법 역사경험은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지식의 내용만 달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성되어지는가 이런 걸 인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걸 통해서 하는 건데 앞에서 역사학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건 좀 부정적인 내용만 적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온 것들 보면 설명 테스트에 좀 장점도 있어요.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해 주는다는 거죠. 이건 갈색체계는 없지만 예전에 기초에 예문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체계적인 지식이 가능하다. 그런데 네러티브 테스트 사실만 나열될 뿐이지 체계화시키지 못하죠. 체계적 지식 전달은 좀 맞지가 않죠. 그렇지만 설명처 테스트는 체계적인 지식 전달이 상당히 용이한 테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한번 예문을 볼게요. 이 예문은 제가 예전에 기초 예문을 좀 약간 방향해서 신어온 거야. 원래 역사 사고효과 관련된 내용인데 교과 내용을 보면요. 대한제국은 국원시청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한권을 강화했다. 또한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직위를 발급하고 상공지능체를 추진했다. 교과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수업 내용 교사가 이걸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교과서에서는 대한제국의 정책이 예제들을 근본화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 것처럼 의미로 선술되어 있네요. 하지만 대한제국의 정책은 전제군주권을 강화하고 동료협회 민권운동을 탄압한 보수적 반동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각각 자유를 더욱 조사해보고 강무개혁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을 생각해보시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은 이렇게 역사를 사실 고정된 관점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상반단 해석을 제시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만들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 테스트를 볼게요. 사료 테스트는 교과서와 설명 테스트의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약간 어디에 치중돼 있냐면 내러티브 테스트 성격이 좀 강해요. 이게 자 사료는 사회에 젖어야 되는 신뢰성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교과서식 설명 테스트보다는 학생의 비판적 시각 판단이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설명 테스트보다는 좀 더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교과서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자자해갈 때 비판 좀 읽지 못한다. 이게 있는데 설명 테스트 여기는 사료 테스트에 영향을 받은 거고 여기는 교과서 입장에서 쓴 거예요. 아까 사료 테스트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같은 형식의 역사서를 받아들인 거 많았고 저자의 관점은 비판적으로 읽지 못한 또 문제도 있다. 저자와 학생들의 정서 필수할 땐 저자의 관점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건 사료 테스트와 사료 테스트는 내러티브 테스트죠. 잘못 썼네. 내러티브 테스트와 교과서에 있는 설명적 테스트의 관점이 동시에 있다. 그렇지만 잘 읽어보면 가시지 않게 사료 테스트는 약간 내러티브 테스트와 비슷하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약간 이쪽에 더 가깝다. 내러티브 테스트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사료 테스트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적 테스트와 사료 테스트 역사의 내러티브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볼게요.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해체적 읽기와 쓰기에 영향을 써요. 이게 텍스트 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은 게 비판적 읽기와 쓰기죠. 그래서 해체적 읽기와 해체적 쓰기와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와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나온 책이 없어요. 제가 김원서를 읽어봤는데 비슷비슷한 개념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걸 좀 굳이 구분하자면 이거 그냥 참고서만 들어보세요.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약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사실을 봐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좀 두껍게 읽기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문화사 용어를 보면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이런 식으로 깨트려 읽기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해체적 읽기와 쓰기는 사실 자체를 그냥 무시해. 사실은 발견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발견하는 거지만 여기는 발견하는 게 발명하는 거죠.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는 사실은 발견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사실을 해석할 수 있다. 종전과 다른 관점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보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참고서만 더 보시고요. 그러면 비판적 읽기와 쓰기 도식을 좀 볼게요. 제가 갓세 책에 읽기 있는데 여기도 중구낭방을 적어놔서 좀 약간 그냥 읽기가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불편한 내용들 다 쳐내고요. 이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잘 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세기 테스트 중에 어디다 졌어요? 내러티브 테스트라고 했죠? 내러티브 테스트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러티브 테스트는 1인칭을 잘 드러내잖아요. 중간적 반응을 하니까 독자라고도 다양한 반응이 읽게 돼요. 반응을 불려익히죠. 그러면서 이제 나눈 대로 비판적 읽기를 하게 돼요. 내용의 의미를 역사 조건을 고려해서 주체조고 독자가 해석하죠. 지식을 소비하면서 비판적 읽기를 끈다는 게 아니라 비판적 쓰기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읽은 다음에 산을 분석하고 생산력을 감유해서 서술에서 언어를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비판적 읽기도 강조하지만 비판적 쓰기도 강조해요. 오히려 비판적 쓰기가 더 주체적이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만 하고 비판적 쓰기를 안 하는 건 불완전하다. 그래서 단순히 생산성 없는 소비만 축소될 수 있다. 여기 있죠. 쓰기만 빼고 읽기만 하는 거 비판적 읽기만 하는 건 단순한 생산 없는 소비다. 그래서 지식 소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주체적 변화를 갖고 학교에 하기 위해서는 모두 비판적 읽기도 해야 되지만 비판적 쓰기도 해야 된다. 이게 서로 연결돼야지 완벽한 뭐냐면 주체적인 어떤 서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가정을 통해서 역사적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의 한 견해는 사실 인식하게 되고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의 생성 경험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내용을 보죠. 비판적 읽기부터 볼게요. 비판적 읽기를 한 다음에 이걸 봤더니 비판적 쓰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비판적 읽기는 역사가의 주관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들의 역사 저술을 비판하는 적은 읽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가 아니라 저자가 드러나는 글이나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 읽기가 가능하다. 설명적 테스트가 아니라 저자가 드러나는 글이나 이야기 형식의 텍스트 읽기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주로 어디에 이런 건 네러티브 테스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로 네러티브 테스트. 주체적인 독자에 의한 해석적 특이거나 창조적인 어떤 자율성을 중시하기고요. 비판적 읽기 절차 없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지식이 될 수 없다. 교과서에 모든 역사서는 비판적 읽기를 통해 의미 있는 지식을 창출해도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텍스트 자체가 내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생산하는 특정한 역사 조건도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점차 생산적 테스트 읽기가 가능할 때 그 다음 단계 쓰기로 넘어가. 쓰기보다 그걸 통해 그 생산물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비판적 역사 읽기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상상력을 인정한 창조적 글쓰기의 구현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의할 건 창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조건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롬보스가 뭐냐면 신대역을 발견했다. 콜롬보스 입장에서 발견이죠. 그런데 주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원주민들 입장을 끌어다가 보니까 발견이 아니야. 심리학이죠. 이걸 바탕으로 한 거죠. 이걸 바탕으로 글쓰기 하면 창조력 글쓰기가 되는 거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팩트를 받던 걸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기술하는 거야. 다른 관점을 통해서 발견이나 의미도 단순히 팩트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팩트 속에 있는 다양한 관점도 발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비판적 쓰기 뭐죠. 앞에서는 비판적 읽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비판적 쓰기를 넘어가는데 비판적 쓰기는 뭐냐면 텍스트의 복수적 의미를 신하는 거다. 텍스트의 복수적 의미를 되게 어렵게 써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글쓰기 하면서 텍스트의 저자와 다른 관점을 부여하면서 글쓰는 거죠. 그래서 콜롬보스의 신대육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침략했다. 침략의 과정들을 쭉 서수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무대화시켜서 저자의 권위를 도전했다. 이렇게 있죠. 자신의 역사인식의 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서 해석되어 다른 역사지식을 생성과 학산시키는 다 자신의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 해석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라는 얘가 역사교과서가 있어요. 역사의 네러티브 했어요. 역사의 네러티브 보고 A라는 사람이 생각없게 B A를 내는 사람이 다른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돼있어. 그러면 이걸 다른 해석을 보고 C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다시 자기 나름대로 서술하죠. 그리고 나서 D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다른 식으로 서술하고 이게 텍스토드에서 언어의 전환인데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다른 역사지식의 생성과 학산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글을 보고 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글쓰고 세운 지식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주고 글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글을 해야 돼. 말이라는 건 시발성이 좀 강하잖아. 근데 글을 쓰면 영궁이 남잖아. 영궁이. 요즘에는 동영상 많이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거는 시발성이 강하다는 좀 그런데 하여튼 글쓰기보다는 좀 약간 말이라는 것이 좀 약간 그때그때마다 좀 빨리 빨리 소비용이잖아요.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글쓰어놓으면 후대사람들이 영구히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비판적 읽기 쓰기를 통해서 학생 수소 테스트를 재해석하고 재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냐 테스트만 주어지고 너가 비판적 읽기 쓰게 하라 하면 안 되죠. 효율적인 교수방안 피해 이걸 활성화시키는 그 내용이 18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색책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만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역사의 교재 교과서의 비판적으로 읽고 자세의 역사의 이해를 쓰기 활동으로 풀어놓으면서 장기적인 학습지도와 경험이 필요하고요. 텍스트 이의에 필요한 지식 텍스트 유형과 특성과 한계를 인지하고 텍스트 내용의 비판적 읽기 분석 다양한 쓰기 표현 능력 개발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효율적인 보수 방향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엔 역사 인식과 역사 수업 방법인데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이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역사 인식과 역사 수업 방법이 역사 인식이란 뭐냐면 역사를 아는 거야. 검은 책이나 갈색 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정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역사를 어느 쯤으로 알아야지 제대로 아는가 인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인식은 역사를 어떻게 아는가 역사의 어떤 중점적이 역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알게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를 안다는 어디에 무슨 역사를 아는 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역사 수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기 역사 인식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검은 책이 있어요. 검은 책 검은 책이 보면 예문까지 자세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갈색 책에도 잠깐 언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검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 설명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4번이 나왔어. 1, 2, 3, 4 많이 나온대요. 여기가 은근히 그래서 약간 폰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까 역사 안다 님이 역사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교사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역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걸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역사 인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개별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가 각의 기억 역사적 행위 역사적 평가 인데 어떤 교사는 개별적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기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교사도 있겠죠. 역사적 행위 이게 충청을 맞춘 것도 있고 역사적 평가 하는 게 역사를 안다 진정한 역사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평가를 가르쳐야지 진정한 학생들의 역사를 가르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특징으로 보면 개별적 역사적 사실의 기억은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나 반대적 객관성 이 주의할 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역사적 기억을 알 때 팩트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는 거야. 여기 잠깐 보면 고려 중심의 지배층은 문벌기족이다. 고려 인족 때 이자금이 난했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객관적 팩트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건 팩트는 뭐냐. 왜 팩트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의미가 역사적 판단이 들어가는 거냐. 의미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치적 대입관계 하면 이자금 난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은 학생들이 어떤 지식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고 만드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교과서에 있는 적혀있는 거잖아요. 교과서에 그리고 학생들은 단순히 그걸 안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의 결과물을 안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 결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의 의미가 아니라 교과서에 적혀있는 원인 결과나 일반적 팩트라든지 의미 판단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주는 걸 다 역사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나 반드시 절대적 객관성을 지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일반화 의미 이런 것들 지식의 생성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주어진 걸 달다 외울 때 이것도 팩트의 개념에 속한다. 그러면 이건 학생들이 기업을 통해서 나타난 교사의 성형으로 진행되죠. 기업을 잘해야 돼. 문답, 비교, 유추, 연상. 이런 것들을 교사학습 방법으로 사용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인구에서는 이게 강조해. 문답, 비교, 유추, 연상. 인구도 솔직히 인구 지식도 말려놓은 구조가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지식을 생성한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다 어떻게 하나. 누가 만들어놓은 그 지식을 결과를 그냥 팩트처럼 인식을 한 거잖아요. 이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개논서가 이렇게 적혀있는 것도 있죠. 지식의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때 이것도 역사 사실이라는 범위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교사는 역사적 사실은 인과관계라는 기억을 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역사적 인과관계는 앞에서 많은 역사 사실일 수도 있고 호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지식의 생성 과정을 직접 참여시켜서 얘들 인과관계를 좀 뭐냐면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보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며 역사적 사실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걸 입증하는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지식의 생성 과정을 참여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주로는 탐구식 수업을 많이 한다. 물론 교사의 체계적인 설명도 가능하지만 탐구식 수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탐구식 수업의 지식의 어떤 가정 이런 것들이죠. 자 역사적 행위의 이해해보면 역사를 이제 행위를 이해해야지만 진정하게 역사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행위의 동기와 이유를 아는 데 필요하겠죠. 추첨이나 감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도 그와 관련된 거겠죠. 연기, 글쓰기, 역사신문 만들기 여기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강조하는 그걸 제대로 해야지만 역사를 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특징을 보면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과 관련된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관과 사회관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학생들하고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분을 가장 의미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게 논제용 토론과 토의용 토론이죠. 그래서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역사의 판단력이.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거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진정한 역사를 안다는 걸 생각하게 볼 수 있는가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이 있고 개별적 역사를 사실은 인간관계에 대한 역사 행위에 의한 평가가 된 게 있고 요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달라진다는 거 문답 비교 유추현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해는 타고 있어 교사의 산문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고 역사적 행위 이해 연기, 글쓰기, 역사신문 만들기 추체양 같은 것들이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 논제용 토론이나 토의용 토론을 사실 통학습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간의 관계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가지 유형을 나눴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검은 책 내용도 적어놨어요. 검은 책 안 읽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검은 책은 이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검은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를 안다. 역사인식과 역사수업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교사의 인재특성과 역사교육과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죠. 이 관련된 내용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